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PBR과 주가차트와 최대주주, 재무제표 이런거를 좀 기본으로 보면서 어떤 종목을 찜해놨다가 그 종목을 미리 샀다가 그 종목이 급등하면 매도하고 이런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투자자분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투자법이 다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투자법을 한번 해보고 그게 잘 된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써먹으면 되는거죠 동일제강 동일제강이 원일특강도 마찬가지고 원일특강은 박영옥 슈퍼개미 박영옥님이 들어오신 종목인데 박영옥 이분이 쉽게 매도하는 분은 또 아니라서 아마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원일특강 그리고 동일제강 동일제강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날 7% 가까이 빠졌었나 제 기억엔 한 7% 빠져서 아유 아유 존보해야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종가에는 다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주가 이 종목이 좋은게 이렇게 올랐다가 웬만하면 사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주가가 질질 흘러내리면서 빠졌다가 다시 가는게 정상인데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 가격을 지지를 했다 심지어 돈가 기준으로 올라섰다라고 한다는 것은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저희들보다 돈도 많고 좀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매수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부채 비율도 14%로 꽤 낮고 PBR도 0.4%로 낮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거의 한 자사주 포함하면 60% 정도 비중을 갖고 있고 유토물량도 좀 적은 종목이고 이런 종목이 거래량이 튀면서 주가가 슬슬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도 이런 종목이 무한정 오른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한가를 가거나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시조가가 좀 높다면 그때 비중을 좀 덜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하락하면 또 매수하는 전략 그런 게 철강주에서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철강주는 크게 급등한 날 매수하는 거거든요 매수한 것만 잘 참고 개가 좀 조정을 받고 주가가 좀 하락 내릴 때 눌리목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거는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철강주는 이런 시총 작은 철강주들은 일반인 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편에서는 좀 시총 큰 애들 실적이 좀 있는 좀 우량한 철강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세아재강이라는 종목을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PBR이 0.5 세아재강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세아재강 지주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휴스틸도 마찬가지로 괜찮을 것 같고 대한재강을 애널리스트 중에 대한재강을 좋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세아 베스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을 좀 한번 다음 편에서는 좀 시총 큰 애들을 좋은 종목을 우량한 애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장기적으로 철강주에 대해서 아마 좋게 보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철강주는 우리가 어떤 거 지표를 좀 봐야 되느냐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되느냐 아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장기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런 소형주들이야 장기투자랑 상관없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있는데 좀 대형주들은 장기투자로 가야지 대형주들은 좀 그 섹터를 잘 공부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수급만 수급차트 이런 것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선업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간략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길어졌네요 다음번에는 조금 중대형주 위주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소형주 중에서 슈팅 가능성이 있어 보는 종목을 어차피 한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종목이 좀 괜찮냐 샀다가 팔았다가 그런 게 만약에 기회가 됐냐면 그런 종목들도 간간히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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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